1. 로브스타 커피의 원산지로 알려진 나라는 1. 콩고 2. 탄자니아 3. 에디오피아 4. 예멘 정답은 1. 콩고 2. 커피 과실에서 생콩을 꺼내는 과정을 정제라고 하는데 건식법을 이용한 정제 과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건조 과정 중 발효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일 여러 번 섞어 주어야 한다. 2. 수확한 과실을 건조장에서 넓게 펴고 수분함량이 20% 이하가 될 때까지 건조시킨다. 3. 건조에 소요되는 일수는 과실의 숙도에 상관없이 일정하다. 4. 아라비카종이나 로브스타종이나 모두 사용된다. 정답은 3. 건조에 소요되는 일수는 과실의 숙도에 상관없이 일정하다. 3. 원두의 신선도를 저하시키는 요인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1. 시간 2. 질소 3. 온도 4. 산소 정답은 2. 질소 4. 커피를 많이 마시면 가장 많이 보충해 주어야 할 영양소 및 무기질은 1. 칼륨 2. 칼슘 3. 비타민 B 4. 인산나트륨 정답은 2. 칼슘 5. 다은중 커피를 담는 기구의 가장 위생적인 세척 순서는 1. 찬물, 비눗물, 더움물 2. 더움물, 비눗물, 찬물 3. 비눗물, 찬물 4. 비눗물, 더움물, 찬물 정답은 4. 비눗물, 더움물, 찬물 6. 다은중 서비스의 특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1. 무형성 2. 소멸성 3. 가변성 4. 생산과 소비의 분리성 정답은 4. 생산과 소비의 분리성 7. 다음 커피 재배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커피의 성장에는 유기질이 풍부한 비옥토, 화산질 토양이 적당하다 2. 커피 씨앗이 발화하는 데는 보통 수주일 걸린다 3. 커피 열매는 길이 15에서 18mm에 되는 타원형으로 파치먼트라고 불린다 4. 발화 후 6에서 18개월 경과한 시점에 건강상태가 양호한 나무들을 골라 재배할 곳에 옮겨 심는다 정답은 3. 커피 열매는 길이 15에서 18mm에 되는 타원형으로 파치먼트라고 불린다 8. defect beans 결점도와 발생 원인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shells, 조개도, 불완전한 탈곡 과정 2. 2x, 나무가지, 수확, 선별 과정의 원인 3. black beans, black bean, 늦은 수확, 흙과 장시간 접촉 4. unripe beans, 미성숙두, 미성숙 상태 수확, 조기 수확 정답은 1. shells, 조개도, 불완전한 탈곡 과정 9. 커피 생두를 평가하는 방법 중 틀린 것은 1. 생두는 일반적으로 색깔과 크기가 균일할수록 좋은 등급으로 취급된다 2. 결점수가 적은 커피가 좋은 커피이다 3. 청결도 은피 제거 여부는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4. 미성숙두는 평가 항목에서 제외시킨다 정답은 3. 청결도 은피 제거 여부는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10. 생두의 크기를 나타내는 스크린 사이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생두의 등급을 나눌 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2. 일반적으로 스크린 사이즈의 숫자가 클수록 생두의 크기가 크다 3. 말하고 지폐종은 스크린 사이즈 19번이다 4. 피베리의 기준점은 스크린 사이즈 13번이다 정답은 3. 말하고 지폐종은 스크린 사이즈 19번이다 11. 커피의 향미를 표현하는 용어 중 커피빈이나 가루를 코로 들이마셔보아 맞게 되는 향기로써 플로랄, 스파이시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용어는 1. 플레이버 2. 애프터 테이스트 3. 프레그런스 4. 프루티 정답은 3. 프레그런스 12. 다음 중 에티오피아에서 생산된 커피가 아닌 것은 1. 예가체프 2. 하라 3. 엑셀소 4. 시다모 정답은 3. 엑셀소 13. 과테말라에서 생산되는 생두의 상품명 뒤에 붙게 되는 SHB 또는 HB 등은 무엇을 의미하나 1. 생두의 재배 방법 2. 생두의 결점도 비율 3. 생두의 경작호도 4. 생두의 성숙정도 정답은 3. 생두의 경작호도 14. 다음 성분 중에서 커피 생두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성분은 1. 단백질 2. 지질 3. 탄수화물 4. 무기질 정답은 3. 탄수화물 15. 커피의 열매의 구조로 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외과피 2. 과육 3. 은피 4. 내과피 16. 디카페인 커피의 개발 이후 여러가지 카페인 추출방법이 연구되어져 왔다 다음 중 카페인 추출방법이 아닌 것은 1. 용매 추출법 2. 물 추출법 3. 초임개 추출법 4. 증류 추출법 정답은 4. 증류 추출법 17. 유크로빈 생두의 밀도에 대한 설명 중 옳게 설명한 것은 1. 생두의 밀도가 높을수록 커피 로스팅은 쉬워진다 2. 밀도가 높을수록 커피의 맛과 향이 풍부하다 3. 고지대에서 재배된 커피나무의 생두는 저밀도이다 4. 생두 크기가 클수록 밀도가 높다 정답은 2. 밀도가 높을수록 커피의 맛과 향이 풍부하다 18. 다은중 커피 음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작용이 아닌 것은 1. 신경흥분 작용 2. 인효작용 3. 소화액 분비 작용 4. 혈압강화 작용 정답은 4. 혈압강화 작용 19.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서로 다른 커피를 혼합하여 새로운 맛과 향을 지닌 커피를 창출하기 위한 작업이다 같은 품종이라도 로스팅의 강약의 정도를 달리해서 배합하는 경우도 있다 커피의 특정한 맛과 향을 이끌어낼 수 있다 커피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 블렌딩 2. 커피 3. 플레이버 4. 프로스 정답은 1. 블렌딩 20. 다음 중 식품의 부패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 지방질 식품의 험기적분에 2. 지방질 식품의 호기적분에 3. 단백질 식품의 험기적분에 4. 단백질 식품의 호기적분에 정답은 3. 단백질 식품의 험기적분에 21. 커피 생도를 분류하는 스크린의 크기에 대하여 올바른 것은 1. 44분의 1인치 2. 54분의 1인치 3. 64분의 1인치 4. 74분의 1인치 정답은 3. 64분의 1인치 22. 커피 추출액에 함유되어 있는 무기질 성분 중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성분은 1. 나트륨 2. 인 3. 칼륨 4. 칼슘 정답은 3. 칼륨 23. 우유에 함유되어 있는 고형물 중에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성분은 1. 카제인 2. 칼슘 3. 유당 4. 철 정답은 3. 유당 24. 커피 생콩에 함유된 탄수화물은 유리당류와 다당류로 나누어진다 이들에 대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은 1. 커피 생콩의 유리당류는 배전 커피의 갈색이나 향기의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2. 커피 생콩의 유리당류에 속하는 주성분은 스쿠로스이다 3. 커피 생콩의 유리당류의 함량은 로브스타종보다 아라비카종에 많다 4. 커피 생콩의 유리당류의 함량은 배전 후에도 거의 감소되지 않는다 정답은 4. 커피 생콩의 유리당류의 함량은 배전 후에도 거의 감소되지 않는다 25. 다은중 커피를 볶을 때 갈변작용에 의해 생성되는 향기 성분들은 1. 허브향, 캐러멜향, 초콜릿향 2. 고소한향, 달콤한향, 캐러멜향 3. 캐러멜향, 초콜릿향, 탄내 4. 송진향, 향신료향, 탄내 정답은 2. 고소한향, 달콤한향, 캐러멜향 26. 커피 생콩에 함유된 유리아미노산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1. 커피 생콩의 함량은 약 0.3에서 0.8%로서 배전 콩 향기의 형성에 중요한 성분이다 2. 일부 아미노산은 배전 중 쓴맛 성분과 결합하여 갈색색소 성분으로 변화된다 3. 로브스타종의 경우 미숙한 콩과 성숙한 콩의 함량이 비슷하다 4. 커피 생콩에 함유된 유리아미노산은 배전 과정 중 거의 열분해로 소실된다 정답은 5. 로브스타종의 경우 미숙한 콩과 성숙한 콩의 함량이 비슷하다 27. 커피를 볶은 후 커피의 볶음 상태를 확인할 때 지표가 될 수 없는 것은 1. 볶은 커피의 색깔 2. 볶음 커피의 팽창도 3. 커피의 종류 4. 볶은 커피의 수율 정답은 3. 커피의 종류 28. 커피의 로스팅 정도에 따른 명도가 잘못된 것은 1. 미디움 24.2 2. 하이 21.5 3. 시티 18.5 4. 풀시티 30.2 정답은 4. 풀시티 30.2 29. 커피 생콩을 가열할 때 화학적, 물리적 변화에 대한 시차 열분석 변화 중 틀리게 설명한 것은 1. 배전 초기에 일어나는 흡열반응은 수분의 증발과 일부 성분의 탈수에 의한 것이다 2. 강배전 단계에서 일어나는 흡열반응은 생콩 성분의 산화, 분해 및 연소에 의한 것이다 3. 배전 시 중량 감소에 있어서 초기 감소는 주로 수분의 증발에 의한 것이고 후반은 성분의 산화 및 분해에 의한 것이다 4. 배전 콩 추출액의 갈색 또는 배전 후반에 급증한다 5. 강배전 단계에서 일어나는 흡열반응은 생콩 성분의 산화, 분해 및 연소에 의한 것이다 30. 배전에 따른 커피콩의 물리적 변화에 대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은 1. 배전이 진행됨에 따라 커피콩의 비중은 감소된다 2. 배전이 진행됨에 따라 커피콩의 수분 함량이 감소된다 3. 배전이 진행됨에 따라 커피콩의 압축 강도는 증가한다 4. 배전이 진행됨에 따라 세폰의 성분은 개상으로 유동화된다 정답은 3. 배전이 진행됨에 따라 커피콩의 압축 강도는 증가한다 31. 생두를 로스팅할 때 양적 변화가 가장 큰 성분은 1. 아미노산 2. 카페인 3. 수분 4. 지방 정답은 3. 수분 32. 다은중 커피 복귀에 있어서 첫 번째 파열음이 일어난 직후 커피의 상태로 적합지 않은 것은 1. 표면에 주름이 생겼다 2. 은피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3. 오일이 나오기 시작했다 4. 고소한 냄새가 나며 신맛이 강하다 정답은 3. 오일이 나오기 시작했다 33. 다음 배전된 커피콩의 향미 성분 변화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당분, 아미노산, 유기산 등이 배전 과정을 거치며 갈변 반응을 통해 향기 성분으로 바뀐다 2. 생두의 당분, 유기산, 카페인, 무기질 등이 화학 반응하여 신맛, 단맛, 쓴맛, 떫은 맛 등을 생성한다 3. 로브스타종보다 아라비카종에서 더 많이 생성된다 4. 프렌치, 이탈리안 로스트로 배전이 진행될수록 향기 성분이 증가한다 34. 커피 생두의 30% 정도를 차지하며 배전시 커피 특유의 갈색으로 변하게 하고 향기와 감칠맛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는 성분은 1. 섬유질, 2. 지질, 3. 당분, 4. 카페인, 정답은 3. 당분 35. 커피콩을 로스팅할 때 일어나는 성분의 양적 변화 중 다른 하나는 1. 카페인, 2. free sugar, 3. chlorogenic acid, 4. trigonaline 정답은 1. 카페인 36. 커피 시 이용되는 용어들이다 부적합한 설명은 1. taste, 혀로 느낄 수 있는 커피의 단맛, 신맛, 미슨 맛 2. aroma, 후각으로 느낄 수 있는 커피에서 증발되는 냄새 3. after taste, 커피의 농도에 따른 무게감과 밀도에 대한 감각 4. flavor, 입속에 커피를 머금었을 때 후각과 미각으로 느껴지는 감각 정답은 3. after taste, 커피의 농도에 따른 무게감과 밀도에 대한 감각 37. 커피를 로스팅할 때 일어나는 성분의 화학적 변화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수분 감소 2. 당분의 감소 3. 클로로젠산의 감소 4. 지방질 감소 정답은 4. 지방질 감소 38. 커피의 향미품질 평가에 대한 SCA의 기준이다 틀린 것은 1. 커피을 위한 커피 추출은 침지 방법을 사용한다 2. 물과 커피의 비율은 물 150ml에 원두 7.25에서 8.25g을 사용한다 3. 물은 미네랄이 함유된 증류수로 약 93도씨 정도의 물을 사용한다 4. 커피 성분이 1.1에서 1.3%가 추출되도록 3에서 5분 정도 기다린다 정답은 3. 물은 미네랄이 함유된 증류수로 약 93도씨 정도의 물을 사용한다 39. 사이폰 추출방식이라고도 하며 커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어 시각적 효과가 좋은 커피 추출방법을 무엇이라 하는가 1. 달인법 2. 우려내기 3. 모카포트 방법 4. 진공식 추출방법 정답은 4. 진공식 추출방법 40. 과소추출의 원인과 이에 따른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너무 굵은 입도의 분쇄커피의 사용 2. 적정량보다 적은 양의 커피를 사용 3. 과다추출보다 오랜 크레마의 지속성 4. 기준온도보다 낮은 추출온도 정답은 3. 과다추출보다 오랜 크레마의 지속성 41. 추출압력이 낮은 상태에서 긴 시간 동안 추출된 커피의 특징이다 틀린 것은 1. 짙은 갈색의 크레마와 하얀점 2. 얇은 층의 크레마와 검은띠의 형성 3. 강하고 쓴 신맛 4. 얇은 층의 크레마와 큰 거품 형성 정답은 4. 얇은 층의 크레마와 큰 거품 형성 42. 머신을 사용하여 추출한 에스프레소를 순수한 물과 비교하였을 때 틀린 것은 1. 굴절률이 증가한다 2. 점도가 낮아진다 3. pH가 낮아진다 4. 밀도가 높아진다 정답은 2. 점도가 낮아진다 43. 다음 중 필터 홀더의 보관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정답은 44. 다음 추출 방식 중 투과법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융드립 2. 페이퍼드립 3. 에스프레소 4. 프렌치프레스 정답은 4. 프렌치프레스 45. 일반적 핸드드립식 추출법으로 커피를 추출할 때 물을 주입하는 과정에서의 주의점이다 틀린 것은 1. 물을 붓는 위치를 계속 이동시킨다 2. 필터에 물을 직접 붓는다 3. 물은 가능한 커피가루와 가까운 위치에서 조심스럽게 부어준다 4. 드리퍼 안에 물이 마르게 해서는 안 된다 정답은 2. 필터에 물을 직접 붓는다 46. 다음 크레마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향기의 발산을 방해한다 2. 바로 로스팅한 신선한 원두에서는 더 두껍게 나타난다 3. 커피 추출 신화원은 악요질과 커피 오일의 결합체이다 4. 크레마는 샷그레스에서 3에서 4mm 정도 형성되면 아주 좋은 상태이다 정답은 1. 향기의 발산을 방해한다 47. 일반적으로 그라인더를 작동한 후 얼마의 휴식 시간이 필요한가 1. 작동시간 2분의 1의 시간이 필요 2. 작동시간 2배 이상의 시간이 필요 3. 바로 사용해도 상관없음 4. 무조건 5분 이상 휴식이 필요 정답은 2. 작동시간 2배 이상의 시간이 필요 48. 상업용 에스프레소 머신의 커피 추출 압력을 만드는 부품은 1. 보일러 2. 모터 펌프 3. 분사 필터 4. 압력 게이지 정답은 2. 모터 펌프 49. 추출을 위한 분쇄 방법 중 틀린 설명은 1. 선택한 추출 방법에 알맞은 분쇄 입자를 선택해야 한다 2. 미분일수록 유효성분 추출이 용이해 좋은 맛의 커피를 추출할 수 있다 3. 분쇄 입자의 크기가 균일해야 양질의 성분을 일정하게 추출할 수 있다 4. 적합한 분쇄는 양질의 원두, 적절한 로스팅, 올바른 추출법과 함께 좋은 커피를 얻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정답은 2. 미분일수록 유효성분 추출이 용이해 좋은 맛의 커피를 추출할 수 있다 50. 다은중 커피 추출 시 사용하는 물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1. 정수된 물보다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신선하고 좋은 맛이어야 하며 냄새와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3. 이산화탄소가 남아있지 않은 깨끗한 물이 좋다 4. 100ppm 이상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는 물이 좋다 정답은 2. 신선하고 좋은 맛이어야 하며 냄새와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